YTL 라디오 글로벌 아이돌 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 뉴스 FM 101 소중한 꿈에 도전하던 101명의 연습생 가운데 이제 영광의 수요일 게스트 사실상 일주일에 센터를 차지할 대방의 1위 발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총 8억 961만 4572표를 차지한 박혜일 엔터테인먼트 정민재 연습생 축하합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뉴스를 품은 음악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낸 시간이죠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 함께합니다 아니 좀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냉담할 수가 있어요? 아 자꾸 이런 거에 반응하게 되면은 점점 욕심에 물을 나중에 뮤지컬을 시키실 것 같아가지고 약간 거리를 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는 할 대로 해라 난 모르겠다 아니 일단 뭐 계속 가보죠 일단 축하드려요 어마어마한 득클래스로 지금 한 주의 중심 수요일에 고정 게스트 자리를 당당히 지금 꿰차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쭉 순풍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지금 같이 한 지도 꽤 흘렀어요 민재씨 어 그러니까요 저희가 봄에 시작했는데 이제 여름에 한가운데까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이제는 안방 같으시죠? 안방 같은데 오늘 방송이 약간 무섭다 약간 긴장된다 그런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어떤 얘기를 또 지금 긴장이 되는지 네 오늘 떨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시작을 좀 해봤는데 민재씨 이게 지금 저희가 오디션 프로그램 컨셉을 차용해 본 거잖아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아 근데 이렇게 오프닝을 정상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거든요 왜요? 왜 안 좋아하세요? 아 뭐 되도록 챙겨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음악보다는 경쟁이나 순위 예능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즐기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주현지 아나운서는 즐겨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본방사수하고 저도 문자 참여하고 내가 응원하는 후보랄까요? 가수가 뭔가 좀 순위가 안 좋으면 속상하고 이렇게 해서 감정 이입하면서 열심히 봤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옛날만 같진 못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사실 최근 엠넷에서 방송된 프로듀스X101 관련해서 네 잡음이 많았어요 그랬죠 그냥 뭐 팬들과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이 엠넷의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 종영을 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 투표수를 조작했다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시작된 논란이었죠 네 이 프로그램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연예계획사의 연습생 혹은 소속이 없는 가수 지망생이 이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고 그중에서 101명을 한자리에 모아 경쟁을 통해 11명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핵심이 시청자의 문자 투표예요 그렇죠 뭐 심사위원의 그런 선발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투표를 통해서 인기 순위를 매기고 상위 11명이 그룹으로 데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수 조작 의혹이 생겼다는 거는 그야말로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 겁니다 아 왜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아무래도 심사위원들의 점수 몇 퍼센트 반영 뭐 시청자 투표 몇 퍼센트 뭐 요렇게 된 게 아니라 요 프로그램이 특징이라면 완전히 시청자들의 투표로만 순위가 결정된다는 게 바로 특징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투표가 전부인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결과가 조작 의혹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건데 이게 어떻게 하다 의혹이 불거진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 7월 19일에 마지막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득표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니까는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거죠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서 득표 차이가 일정하게 반복이 됐답니다 뭐 2만 9978표, 7494표, 7495표 이게 반복적으로 순위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자세히 계산을 해보니까는 1위부터 20위까지의 득표수가 모두 7494.442 이 숫자의 배수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시청자들의 투표로 받았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확률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시청자들과 멤버들의 팬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작진을 고소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했고요 반면에 엠넷 쪽에서는 처음에는 순위 조작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약 보름에서 열흘 전까지의 일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확 오진 않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 만일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물론 저희가 그 진행 상황을 저도 뉴스 전하면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현재까지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난 7월 31일에 검찰에서 엠넷을 압수수색했고요 현재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로듀스 X-101 시청자들로 구성된 프로듀스 X-101 진상규명위원회 여기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CJENM 제작진과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 고발한 사건이고요 이를 토대로 지난 2일에, 8월 2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 얘기만 하시다가 지금 검찰 고소, 고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말이죠 기자가 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뉴스를 중간중간 간간히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공정사회에 위반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코멘트를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솔직히 이런 논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죠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 시리즈였고 이 시리즈를 통해서 데뷔한 팀들,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펼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인기도 어마어마했고 당연히 해외의 주목도도 상당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의혹이 생겼다는 게 참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면밀히 수사해서 정말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습니다 아유 무섭네요 아니 이 프로듀스 101이 사실 시리즈예요 그래서 국민 프로듀서로서 시청자분들한테 프로듀서가 돼서 직접 평가를 해달라 이런 컨셉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뭐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를 해서 지금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도 있는데 분위기를 좀 전환할 겸 노래 한 곡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듀스 시리즈가 주제인 만큼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음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즌이 2016년에 시작을 했었는데 프로듀스 101이었어요 여기서는 걸그룹이 나왔죠 그룹 이름은 IOI 아유 귀여웠어요 그쵸? 네 이 팀에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팀 출신 가수 중에서 요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수는 단연 청아씨 같아요 청아씨 노래 중에서 제가 롤러코스터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저는 벌써 12시 이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아 좋죠 또 저희 프로가 12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재씨가 골라준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청아 롤러코스터 네 엠넷의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은 프로듀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또 지난 시즌에서 아주 인기를 얻었던 청아의 롤러코스터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데이비드 리인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강철심장 정민재 평론가님께서 똑같이 해주셨네요 언어헌 때까지는 그래도 볼만했는데 이번 편은 진짜 불편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또브레 님도 말도 안 되죠 정말 조작을 할 거면 좀 성의 있게 하던가 특정 배수로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기복이 님도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저런 식으로 티나게 격차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속이려고 했으면 저렇게 티나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약간 반대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건 거죠 8852 청취자님께서는 우리 딸이 프로듀스원원 하도 좋아해서 거의 매주 같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서서 민재 씨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다지 즐기진 않는다 이렇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해주셨는데 이 시리즈에 대한 소감도 비슷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프로듀스 시리즈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일상적인 오디션을 방송으로 보여준 거였다면 프로듀스 시리즈는 101명의 남성 참가자 혹은 여성 참가자가 일제히 나와서 각종 어필을 통해서 표를 갈구하고 이를 통해서 순위와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좀 비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청취자분들도 그런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이 봤었어요 이게 어쨌든 가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음악보다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체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 청아 씨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친구들과 싸워야 한다는 게 정말 싫었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춤으로 싸우는 거는 더 싫었다 이렇게 솔직한 소외를 밝히기도 했어요 맞아요 다 같이 윈윈하면 좋을 텐데 누군가가 자기 밑으로 순위가 떨어져야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청취자분께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가수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 순위가 떨어지거나 혹은 어디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자기가 똑같이 탈락하거나 도퇴되는 느낌이 들어서 상대적 박탈감도 들었었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얘기도 지금 보내주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프로그램에 인기가 많았고요 뭐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 같은 대형 케이팝 그룹들이 탄생을 했어요 세 팀 모두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랬죠 아무래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데뷔하기 전 연습 시기부터 시청자들이 지켜보면서 동일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직접 투표해서 선발한 아이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팬이 느끼는 친근감이나 친밀감은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막 에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팬분들께서 내가 이제 키웠다고 옛날에는 이제 오빠, 언니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가 네 에미다 약간 랜선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긴 한데 뭐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 이런 팀들이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탑 그룹들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인기 추세와는 별개로 제가 아이오아이나 워너원을 돌아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머드급 인기는 달성했는데 이렇다 할 좋은 곡은 글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맨션태로 또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 그룹들이 프로젝트성 그룹이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들 각자 활동을 했잖아요 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이오아이나 워너원 활동을 쭉 지켜보면서 멤버들 실력도 참 괜찮고 비디오나 컨셉이나 그런 비주얼적인 것들 너무 좋은데 유독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결과물이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도 이미 그룹의 인지도나 인기가 정상급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떤 노래를 내도 히트시킬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두 팀이 발표한 노래들이 모두 큰 성공을 거뒀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팀이 음악적으로 특별한 두각을 드러낸 적이 냉정히 말해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오아이가 유닛으로 냈었던 와라맨 이 노래 참 좋았는데 사실 이건 린다린델의 원곡을 커버한 곡이었죠 그리고 워너원의 뷰티풀 이 노래도 선율감이 참 뛰어나고 괜찮은 노래였지만 돌아보면은 글쎄 평범한 팝 발라드의 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명성은 대단했는데 그에 걸맞은 결정적인 한 곡이 없었다 이런 소감이 활동이 끝난 지금 돌아보면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이즈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으니까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더 좋은 곡들을 내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드는데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골라온 곡이 워너원의 데뷔곡 에너제틱인데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워너원의 이 노래가 발표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이래요 근데 제가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제가 이걸 모르고 이런 원고를 썼다가 오늘 자정이 됐는데 워너원 검색어가 막 올라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데뷔 2주년이라고 그렇군요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워너원 에너제틱 듣고 올게요 8897 청취자님은 어쩐지 제가 찍은 애들 다 탈락하더라고요 하지만 탈락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탈락했지만 지금은 활동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럼요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전부는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5090 청취자님 민재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철 심장으로 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매주 수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오늘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어떤 의혹이 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전해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프로듀스 시리즈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가수 곡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최소한 프로그램이 진실하긴 해야 한다 이겁니다 투표 수 조작 의혹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쩌록 말끔히 해소가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던 게 맞다면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는 비슷한 논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음악이다 가수는 결국 음악이 항상 남더라고요 활동이 끝난 뒤에도 음악은 영원하기 때문에 좀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앞으로 어떤 꼭 프로듀스 시리즈의 제작진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를 제작하는 제작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민재 씨 신청곡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일까요? 오늘 영 좋지 않은 얘기들로 시간을 채워서 마음이 불편한데 다음 주에는 모쪼록 좋은 얘기들만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신나는 노래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Shut Up and Dance라는 노래로 익숙한 팝밴드 Walk the Moon의 신곡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후텁지근한 이 날씨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시원한 곡입니다 Eat Your Heart Out 들으시면서 좋은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정민재 평론관에 인사 나눌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